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혜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혹시 지구 모형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 그 지구 모형 이곳저곳을 보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지구는 정말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커서 보니까 지구는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판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인가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널빤지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네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각과 맨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의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친구들에게 지각이라고 하는 말도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맨틀이라고 하는 말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단단한 암석층, 그거 자체를 우리는 판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랑은요, 지각이라고 하는 거, 맨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맨틀의 윗부분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렇게 지구의 층상 구조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구는요, 깊이 안쪽에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4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겉에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삶은 달걀을 떠올려 보면 좋겠거든요. 삶은 달걀을 보면 바깥 부분이 아주 얇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죠. 우리 지구도 비슷해요. 가장 겉부분에는요, 아주 얇은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땅지자에, 그리고 껍질각자를 써서요, 우리는 그것을 지각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지표면에서 약 어디까지냐면 2,900km까지예요. 2,900km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멘틀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외핵도 있고요, 내핵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과 지표면에서 약 2,900km까지를 우리는 멘틀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지각이라고 하는 거 봤더니 지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을 이야기한대요. 이러한 층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륙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얇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는데 지각은요, 아주 얇은 곳에는 5km, 조금 두꺼워봤자 35km로 굉장히 얇은 것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지각 밑으로 지표면에서 약 2,900km까지를 우리는 바로 멘틀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판을 정의할 때 무슨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층을 우리는 판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선생님, 어디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각과 멘틀, 지표면에서 약 100km까지를 우리는 바로 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멘틀이 무려 2,900km까지예요. 그러니까 멘틀 전체가 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주 윗부분, 그 윗부분은 굉장히 단단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만 바로 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다시 한 번 우리가 판의 정의를 한 번 볼게요. 팬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각, 그리고 멘틀의 윗부분이었죠? 멘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멘틀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 그래서 우리는 약 100km까지를 우리는 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를 전체 이렇게 펼쳐서 어떤 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판을 봤더니 우리 지구가 거대한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크고 작은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아주 작은 판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되게 큰 판들도 보여요. 이렇게 크고 작은 판들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판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각기 다른 속도,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판과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판과 판이 이렇게 멀어지기도 해요. 혹은 어느 부분에서는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언뜻 생각해 볼까요? 땅과 땅이 가까워지고 땅과 땅이 멀어져요. 땅과 땅이 어긋나고 있대요. 부딪힌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땅과 땅이 부딪히고 있대요. 땅과 땅이 어긋나고 있대요. 당연히 거기에서 지진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거고요. 화산 활동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점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선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지진대라고 하는 거고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을 우리가 점으로 찍고 선으로 연결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화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지진대 그리고 화산대라고 하는 것이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른 건 모르더라도 아, 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 그리고 상부 멘틀, 지표면에서 약 100km까지를 단단한 암석층이 있는 그 부위를 우리는 판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과학, 청해하는 과학의 청해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